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학대 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안하는 국민체육지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집행이 유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어 의원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장애인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현행 장애인 연금법은 장애 등급제 폐지 전 1급과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 3급 장애인은 중복 장애가 아니고는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경제 활동 지표는 매우 열악하다며 연금 지급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 체험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와 소백산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국립공원 공단은 이번 탐방 체험이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이 대상이며 매월 4가족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국립공원 공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여행의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의 수사 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 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계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번에 배출되는 진술조력인들은 지난 3월 모직 공고 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했으며 2만 4천여 건의 진술조력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